제가 대통령님을 지휘했습니다. 나는 선을 넘었다. 선을 넘은 자에게 관계는 없어.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기죠. 정치가 그래요. 국정원 검찰, 경찰을 장악하는 데일지. 대통령 아들 장현수를 파헤치는 데일지. 대진 그룹과 정수진의 멱을 잡는 데일지. 그리고 쓰레기를 모아 세상 밖으로 버리는 데일지. 한 달만 세상을 뒤엎을 시간. 한 달의 시간만 즐겨주시겠습니까?